이 남자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얼굴을 가리기 위해 철이도 안간힘을 쓰는 것일까? 22살의 대학생 광규, 기분 좋게 술까지 마시고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는데 우리 나랑 꼭 나이 물어봐요 우리 나랑 꼭 나이 물어봐요 뭐 물어봐요 22살인데 왜요? 그런 아재는 몇 살인데? 이놈 봐라 이거 어디서 박산물이 없는 놈 같으냐고 술을 먹으려면 곱게 먹어야지 나이 먹었다고 이렇게 양이 펴버려도 되는 게요 이놈 봐 이거 그래 이놈 봐라 어쭈 에잇 어쭈 그만 이놈이 이게 에잇 딸까식 에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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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움은 결국 주먹 싸움으로까지 커지고 경찰서까지 가게 된다 아 이 사람아 그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그 아버지 꼴 되는 사람은 치면 어떡하나 아 그게 아니라요 이 아재가 먼저 나를 떼었다 이거 아 저기요 저로 그냥 이렇게 갈라고 그랬는데 글쎄 이 젊은 놈이 글쎄 나이든 나를 그냥 아 그 저 각자 가족들한테 연락했으니까 그 가족들 올 때까지 조사나 씁시다 그 자네부터 이름 장광규 장광규 아버지 혜미야 배웠나 왜 이렇게 뭐 그래서 나는 나를 이렇게 나를 부렸어 뭐라고? 느낌이 안 좋아 지금 이 남자는 왜 이토록 놀란 것일까 혜미야 와 니네 좋아하나 지푸라고 그런 거 맞아 뽑는데 나는 니 악스로 좋아한대 말해봐라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 광규와 시비가 붙은 중요한 남자는 바로 자신의 여자친구 혜미의 아버지였던 것이다 혜미야 어떡해요 오빠야 왜 내기고 혜미야 아는 사이에 그게 내가 전번에 말했던 장광규라고 내가 사귄 오빠다 뭐야 아니 니가 그렇게 얘기했던 착하디 착한 그놈이 바로 이 싸가지 없는 이놈이야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너 다시 우리 딸 만나지마 그러고 너 이놈 만났다가는 다른데 문증은 없거야 아버지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절차라리 때리십시오 절차라리 때리십시오 정말 알아봐요 정말로 아 어떡해 결국 애인의 아버지에게 전치사죄 상처를 입힌 이 대학생은 술금에 저지른 자신의 인생 최대의 실수라면서 후회했다고 한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나요